GM Korea 특별 프로모션 실시해! GM Korea 대표영 철가 말일까지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은 게딜락 또는 사부의 인기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리스 프로그램, 등록세 지원, 내비게이션 및 DMP 무상 장착 등을 지원한다. 게딜락 올누시티에서 2. 8 럭셔리를 구입하는 고객은 특별 리스 프로그램 또는 등록세 지원, 중원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이 무료로 장착된다. 게딜락 DTS 모델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가 지원되며, 게딜락 PLS 및 사부 9-3 에어로에로 9-3 컨버터블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등록세가 지원된다. 또 사부 9-3 팩터, 팩터 모델 구입 고객에게는 내비게이션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GM 코리아 영철 사장은 고객님들의 크나큰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번 프로모션으로 올 상반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게딜락과 사부의 인기 모델을 보다 부담 없이 소유하실 수 있으셨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GM 코리아 영철 사장은 고객님들의 크나큰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한다고 말했다.